창고 습격제품 데이티사에 사놓은 V-L 핀마이크입니다. TRS 타입의 핀마이크입니다. 한번 보여주실래요? 이게 개봉 상품이에요. 새 제품인데 박스가 지금 뜯어져 있고 안에 보시면은 가방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. 마이크 한번 보여주실래요? 핀마이크입니다. 굉장히 길이도 길고요. 타입은 TRS 타입입니다. TRS 타입이고, 핀이고,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나요? 이게? 한 3m 정도 될 것 같은데요? 잠깐만요. 안 써있네요? 5m네 5m. 굉장히 긴 핀마이크입니다. TRS 타입의 데이티랩 핀마이크,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필요하시면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대1 맞춤 상담을 원하신다면?